별자리 이야기 별자리는 밤하늘의 별들에게 사람들이 붙여준 모양이나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별자리를 보며 재미있는 상상을 하였고 신화 속 많은 이야기들과 그 별들이 이루는 모양을 연결하여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이 깊은데 그 신화 속 다양한 신들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별자리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별자리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옛사람들의 상상력을 배울 수 있고 그 이야기 속 인물들의 희노애락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잘자샘의 별자리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이야기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는 북쪽 하늘의 별자리들입니다. 작은 곰자리는 현재 북극성이 포함되어 있는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밤하늘에서 사계절 내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곰자리에 속한 이 북극성은 3,000년이 되면 다른 자리로 옮겨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두칠성과 비슷하게 국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큰 곰자리 또한 작은 곰자리에 속한 북극성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곰자리도 사계절 내내 볼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서는 세 번째로 거대한 별자리로 북두칠성을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북두칠성의 손잡이 부분의 별들이 큰 곰의 꼬리에 해당하고 국자 부분은 곰의 엉덩이에 해당합니다. 이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에 얽힌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곰자리의 주인공인 칼리스토는 빼어난 외모에 사냥 솜씨가 뛰어났던 아르카디아의 공주였습니다. 그녀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사람이었기에 결혼을 하지 않고 처녀로 남기로 맹세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칼리스토의 미모에 반한 제우스는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그런 제우스의 구애에도 칼리스토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우스는 머리를 써서 칼리스토가 섬기는 아르테미스의 모습으로 변하여 칼리스토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결국 칼리스토는 아르테미스의 모습을 한 제우스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홉 달이 지난 후 목욕을 하던 도중에 아르테미스에게 아이를 가진 것이 탈론한 칼리스토는 처녀로 남겠다는 아르테미스와의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무리들로부터 멀리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외딴 곳의 동굴에서 아들인 아르카스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르카스가 걸음마를 하게 되어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르카스를 동굴 안으로 데려오려 밖에 나간 칼리스토는 제우스의 부인 헤라를 만나게 됩니다. 헤라는 제우스가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칼리스토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헤라는 칼리스토를 흰 곰으로 만들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칼리스토의 아들 아르카스는 착한 농부의 손에서 키워졌고 엄마의 사냥 솜씨를 이어받아 훌륭한 사냥꾼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속에서 곰으로 변한 칼리스토는 사냥 나온 아들 아르카스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르카스가 많이 컸지만 한눈에 아들을 알아본 그녀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자신이 곰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아르카스를 껴안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 없는 아르카스는 사나운 곰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활시일을 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 광경을 보다 못한 제우스는 둘을 하늘에 올려 큰 곰과 작은 곰 별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별자리가 된 뒤에도 헤라의 질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칼리스토가 아들과 함께하며 행복해하고 곰이 되기 전보다 더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게 되자 그 꼴을 보기 싫었던 헤라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부탁하여 이들이 바다에서 휴식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바다에 닿을 수 없게 북극의 하늘만 맴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헤라가 그들을 조금씩 잊어가게 되었고 칼리스토의 꼬리가 간신히 바다에 닿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자리 이야기 양자리는 가을철에 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양자리는 별 세개가 삼각형의 형태로 모여있는 작은 별자리입니다. 양자리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옛날 그리스 어느 나라에 야타마스라고 불리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프릭수스와 헬레라는 두 남매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결국 왕은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이 불쌍했기에 새로운 왕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왕비는 아주 못되고 질투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자식들을 아끼고 사랑하니 그것에 질투가 난 새 왕비는 이 아이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아이들은 계모에 시달림을 받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어느 해 이 나라에 봄이 오고 모내기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왕비가 사람들에게 이미 죽은 씨앗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 씨앗을 키워도 그 씨앗이 자라지 않아 올해 농사를 망치게 될 판이었습니다. 이때 이 새 왕비가 씨앗이 싹 트지 않는 이유는 나라에 재앙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왕자와 공주라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농사를 망칠 두려움에 하나 둘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은 왕에게 상소를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두들 왕자와 공주를 처형해야만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왕은 이 상소들을 무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상소가 빗발치자 결국 왕도 이를 무시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왕은 사랑하는 자식들을 채용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제우스 씨는 이 남매를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령인 헤르메스에게 남매를 구해주라고 말하였습니다. 형이 집행되는 날 왕자와 공주가 처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왕자와 공주를 원망하며 돌을 던지거나 침을 뱉었습니다. 왕자와 공주는 억울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였습니다. 제우스의 제우스의 명령을 받은 전령의 신 헤르메스는 황금 가죽을 가진 순냥을 가지고 내려와 왕자와 공주를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쏜살같이 동쪽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두 아이는 이 양의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워낙 양이 거칠고 사납게 날아갔기 때문에 어린 여동생 헬레는 그만 붙잡고 있던 손을 놓쳐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헬레가 떨어진 곳은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가 되는 해업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해업의 이름을 헬레스폰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혼자 양에 매달린 채 프릭스스는 계속 날아가서 흑해 동쪽 연안에 자리 잡은 콜키스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양은 제우스에게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고 결국 밤하늘의 별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염소자리 이야기 염소자리는 가을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이 염소자리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염소자리에 아르카디아 계곡에 가축의 신인 판이 살고 있었습니다. 판은 아주 못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추한 외모 때문에 판은 아주 외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늘 피리를 불며 살아갔는데 그 피리 소리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그 피리 소리 듣기를 아주 즐겨 하였습니다. 어느 날 나일 강변에서 신의 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우스는 판의 피리 소리를 잔치에서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판을 그 잔치에 참석시켜서 피리를 불게 하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피리 소리는 잔치에 온 신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렇게 신들은 판의 멋진 피리 소리를 들으며 한참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숲속 깊은 곳에서 눈을 백개나 가진 거인족 티폰이 나타났습니다. 티폰은 신들을 마구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신들과 요정들은 모두 놀라 나비나 새로 변하여 날아갔고 몇몇은 물고기로 변해서 바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판도 주문을 외워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주문이 섞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반신은 염소로 하반신은 물고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판이 주문을 바꾸려는 순간 멀리서 티폰에게 사로잡힌 제우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판은 급히 피리를 입에 물고 귀를 찢는 듯한 처절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 티폰은 무언가 엄청난 것이 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겁을 집어먹고는 제우스를 그냥 놓아둔 채 달아나버렸습니다. 판의 재치있는 도움으로 살아난 제우스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하늘의 별들 속에 반은 염소이고 반은 물고기인 바다 염소를 만들어 반의 도움을 영원히 기억하게 했다고 합니다. 안드로메다 자리 이야기 안드로메다 자리는 가을철 하늘에서 찾을 수 있는 별자리 입니다. 밤하늘에서 굉장히 찾기 쉬운 카시오페이아 자리의 남동쪽을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안드로메다 은하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안드로메다 자리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옛날 에티오피아에는 세페우스라는 왕과 가시오페이아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딸이자 공주인 안드로메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비였던 카시오페이아는 허영심이 많은 왕비였습니다. 자신이 닌프인 네레이데스보다 아름답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네레이데스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에게 카시오페이아를 혼내주자고 말하였습니다. 포세이돈은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자신이 아끼는 괴물 케토를 보내어 에티오피아를 공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괴물 케토에 의해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페우스 왕은 이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신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탁의 내용이 딸인 안드로메다를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라를 위해서 딸을 제물로 바치기로 세페우스 왕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안드로메다는 바다 위 큰 바위에 쇠사슬로 묶인 채 제물로 바쳐지기만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 메두사를 처치하고 돌아가던 베르세우스가 그렇게 바위에 묶인 아름다운 안드로메다를 발견하고는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르세우스는 에티오피아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무엇이든 돌로 변하게 만들 수 있는 메두사의 머리를 이용하여 괴물 케토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안드로메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사슬에 묶여있는 안드로메다의 모습이 별자리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이야기 페르세우스 자리는 가을에서 겨울철에 북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페르세우스는 그리스 남부 아르고스 왕국의 왕 아크리시우스의 아름다운 딸 다나에와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크리시우스는 신의 신탁을 받게 되는데 훗날 자신의 손자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충격을 받은 아크리시우스는 자신이 화를 입을까봐 걱정이 되어 딸인 다나에와 손자인 페르세우스를 모두 상자에 넣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상자는 다행히 바다를 떠내려가 세리푸스 섬에 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페르세우스와 다나에는 함께 살게 되었고 15년 동안 페르세우스는 건강한 청년으로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세리푸스 섬을 다스리는 왕이 페르세우스의 어머니인 다나에에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녀를 차지하려 하였는데 페르세우스가 엄마를 데려가려는 군사들을 막아서 모두 무찌르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왕은 페르세우스를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날 왕은 페르세우스에게 축제의 선물로 메두사의 목을 베어올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페르세우스가 죽여야 하는 메두사는 아주 무서운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두사는 원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연인이었는데 포세이돈과 아테나의 신전에서 사랑을 나누다 그만 아테나의 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포세이돈을 좋아했던 아테나는 질투와 모욕을 느꼈고 결국 메두사를 머리카락이 모두 뱀인 괴물로 변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 그녀의 눈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돌로 변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두사와 함께 살던 두 언니도 아테나의 이런 저주에 항의를 하다가 죽지 못하는 무서운 괴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메두사와 자매들을 아들인 페르세우스가 이길 수 있을지 걱정이 된 제우스와 아테네는 페르세우스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아테네는 페르세우스에게 투명해질 수 있는 투구와 거울처럼 빛나는 방패를 주었고 제우스의 명을 받은 전령의 신 헤르메스는 페르세우스에게 나에게 달린 신발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신들이 준 무기로 무장을 한 페르세우스는 메두사를 찾아갔고 메두사와 함께 있는 무서운 두 괴물 언니들이 잠들기만 기다렸다가 거울처럼 빛나는 방패를 이용해 메두사를 직접 보지 않고 메두사의 목을 베는데 성공합니다. 이때 메두사의 피에서는 천마인 페가수스와 황금검 크리사우루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페가수스는 울부짖으며 메두사의 죽음을 일러주었고 그 소리에 깬 메두사의 무서운 두 괴물 언니들이 메두사를 죽인 페르세우스를 찾아 없애려 하지만 투명해지는 투구를 쓴 페르세우스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유유히 메두사의 머리를 보자기에 싸서 탈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두사의 머리를 잘라 돌아가던 길에 바다 괴물의 제물이 될 뻔한 안드로메다 공주를 구하고 세페우스와 카시오페이아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훗날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가 죽게 되었을 때 아테네 여신은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를 세페우스 카시오페이아 그리고 괴물고래인 케토가 있는 곳에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검은고자리 이야기 검은고자리는 여름철의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직여성인 베가라는 밝은 별이 있는 별자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별자리에서는 굉장히 많은 외계 행성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은고자리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리라를 만들게 되었는데 아주 특이하게 만들었습니다. 헤르메스는 리라를 커다란 거북껍질로 만들고 짐승의 가죽과 영양의 뿔로 덮었습니다. 헤르메스는 리라를 만들어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폴론에게 화해의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폴론은 그 리라를 아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아폴론에게는 오르페우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음악의 천재였습니다. 아폴론은 그 리라를 아들 오르페우스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그 리라를 아주 아름답게 연주했고 사람들뿐 아니라 신들에게도 오르페우스의 리라 연주는 아주 유명하였습니다. 그런 오르페우스에게는 에오리디케라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오르페우스와 에오리디케는 서로 아주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행히도 에오리디케가 뱀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한 오르페우스는 매일을 울며 보내다가 결국 슬픔을 참지 못하고 죽은 자들만 간다는 지하세계로 아내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오르페우스는 지하세계의 왕 하데스와 그의 아내 페르세포네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 앞에서 아폴론에게 받은 리라를 연주하며 에오리디케를 돌려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오르페우스의 아름다운 연주와 아내를 향한 사랑에 감동한 페르세포네는 하데스에게 말하여 에오리디케를 데려가도 좋다고 허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땅 위에 올라갈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르페우스는 지하세계를 떠나 땅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에오리디케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뒤를 보지 않고 그저 앞만 보며 열심히 걷던 오르페우스는 거의 땅 위에 다다를 무렵 문득 의심이 들었습니다. 뒤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르페우스는 계속 아내가 뒤따라 오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만 자기도 모르게 결국 뒤를 돌아보았는데 잘 따라오던 에오리디케가 그 순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구할 수 없었던 오르페우스는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며 시리에 빠져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한편 주인을 잃은 리라에서는 슬프고 아름다운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더 이상 오르페우스의 아름다운 연주를 듣지 못하게 된 사람들과 신들은 슬퍼했습니다. 오르페우스의 리라 연주를 너무나 사랑했던 제우스 역시 이를 슬퍼하였고 결국 오르페우스의 리라를 하늘의 별자리로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그의 음악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검은고 자리가 된 것입니다. 궁수자리 이야기 궁수자리는 사수자리라는 명칭으로도 많이 불립니다. 여름의 남쪽 하늘에서 가장 은하수가 밝은 곳이 궁수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별자리의 형태가 마치 주전자 모양을 담기도 하여서 주전자 별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답니다. 궁수자리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반신이 사람이고 하반신이 말인 반인 반마 켄타우루스 종족은 화를 가지고 야산을 돌아다니는 거칠고 야만적인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유독 케이론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원래 거인인 타이탄족 가운데서 가장 강했던 크로노스와 림프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이었는데 크로노스의 아내로부터 복수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반인 반마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온화하고 정의로웠으며 착하고 현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특히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로부터 음악과 의술 수렵 예언술을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의술은 죽은 사람도 부하시킬 정도로 뛰어났고 예언도 능했으며 음악이나 사냥 등에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자신의 자식들이 태어나면 케이론에게 보내서 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하들의 여러 영웅들도 그의 제자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헤라클레스는 그에게서 천문학을 배웠고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는 케이론에게 무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의 제자인 헤라클레스는 그의 열두 개의 고역 중 하나인 에르만토스의 멧돼지를 퇴치하러 가는 길에 친구인 폴로스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폴로스도 켄타우루스 종족이었는데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잘 보관하라고 명령한 신성한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는 절대로 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라클레스가 그 포도주를 줄 것을 요구하였고 마지못해 그 신성한 포도주를 열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의 향기가 폴로스가 있는 동굴 밖으로 퍼져나가자 다른 켄타우루스들이 폴로스의 동굴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술의 매혹적인 향기에 수많은 켄타우루스들이 서로 수를 차지하겠다며 싸움을 벌였고 헤라클레스는 이 난폭한 켄타우루스들을 내쫓으면서 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 화살에는 히드라의 맹독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화살을 케이론이 다리에 맞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켄타우루스들은 그 화살에 죽게 되었는데 크로노스의 피를 이어받은 케이론은 불사의 몸이었는지라 끔찍한 독의 고통을 죽지 않고 계속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참기 힘들었던 케이론은 불사신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제발 고통을 끝내도록 자신의 죽게 해달라고 제우스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이를 불쌍히 여겨 그의 불사의 능력을 프로메테우스에게 전달해 주었고 케이론은 죽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그런 케이론을 불쌍히 여겨 하늘에 올려 별자리로 삼았는데 이것이 궁수자리라고 합니다. 독수리자리와 물병자리 독수리자리는 여름철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특히 이 별자리에 속하는 별이 밝기가 변하는 변광성 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증명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천문학자라고 합니다. 물병자리는 가을철 별자리입니다. 밝은 별이 거의 없어서 찾기가 힘든 자리입니다. 특히 이 물병자리는 중동지역에서 무척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 별자리에 속한 별들의 행운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여서 행운의 별자리로 불린다고 합니다. 독수리자리와 물병자리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독수리는 모든 인간들 중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라고 꼽히는 간이 메델을 납치하기 위하여 제우스가 변한 모습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들의 술을 따라주는 일은 원래는 청춘의 여의신 헤베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베가 헤라클레스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제우스는 그녀의 일을 대신할 아름다운 젊은이를 찾기 위해 독수리로 변해 지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아름다운 왕자 가니메델을 발견하고는 그를 납치해 갑니다. 그리고 가니메데의 아버지에게는 미로 차원으로 그 대신에 황금포도 나무와 죽지 않는 불사의 신말을 주었다고 합니다. 납치되어 간 가니메데에게 제우스는 신들의 젊음과 영생을 유지할 수 있는 술과 음식들을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을 주었습니다. 가니메데 또한 그리고 불로 불사의 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니메데는 그렇게 올림포스 산에서 신들을 위해 술을 따른 일을 아주 잘 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하였는지 신들의 평가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질투의 여신 헤라 또한 제우스가 가니메델을 아끼는 것이 질투가 났음에도 함부로 가니메델을 해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풀리지 못한 분노가 트로이에 대한 저지로 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가니메델을 제우스는 하늘의 물병자리로 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독수리 자리는 가니메델을 납치하기 위해 변신한 제우스의 모습을 별자리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별자리와 관련한 옛날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인 하늘의 왕의 명령으로 옷감을 짜고 있던 징녀라는 공주는 은하수 서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 건너에 사는 목동 견우와 서로 사랑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 뒤 그들은 자신의 일들은 뒤로 한 채 서로 노느라 바빴습니다. 하늘의 왕은 몇 번 주의를 주었으나 그들이 계속 이를 게을리 하였고 결국 하늘의 왕이 화가 나서는 견우와 징녀를 은하수의 양쪽에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는 1년에 한 번만 만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음력 7월 7일입니다. 그러나 은하수 때문에 서로 만날 수 없게 된 그들이 그저 은하수 앞에서 울기만 하니 그 눈물로 지상에 비가 내리고 거대한 홍수가 되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까치들이 다리를 놓아서 서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더이상 그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뱀주인자리와 까마귀자리 이야기 뱀주인자리는 땅꾼자리라고도 불립니다. 여름철에 주로 관찰되는 별자리입니다. 까마귀자리도 초여름 무렵에 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이 뱀주인자리와 까마귀자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의사이자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이야기 속에서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아폴로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레스의 아들인 플레기아스의 딸이자 테실리아의 왕녀 코로니스였습니다. 아폴론이 그녀를 사랑하였으나 함께 살 수는 없었기에 아폴론이 그녀에게 까마귀를 주어 서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 까마귀는 아폴론의 심부름꾼으로 본래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하얀 깃털에 새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코로니스가 다른 인간 남성과 사이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는 그 까마귀가 이를 오해하여 아폴론에게 코로니스가 바람을 피고 있다고 전해주게 됩니다. 화가 난 아폴론이 코로니스를 화살로 쏴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코로니스는 죽어가며 자신의 뱃속에 아폴론의 아이만큼은 꼭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폴론은 이내 자신의 급한 행동을 후회하고 모든 사실이 까마귀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소식을 전해준 까마귀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때 까마귀를 노려보았는데 태양신인 아폴론의 눈빛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만 까마귀가 원래는 하얗던 털이 모두 타버려 까맣게 변했다고 합니다. 아폴론은 그것으로도 모잘라서 까마귀를 하늘에다 매달아 버렸는데 그것이 까마귀 자리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아폴론은 죽은 코로니스의 뱃속에 있던 아이를 겐타우루스족의 현자였던 케이론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아스클레피오스 였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케이론에게서 의학 식물학 약초 다루는 법 등을 배우게 되었고 어려서부터 의술의 재능을 보인 그는 인류 최초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케이론 밑에서 열심히 의술을 배우고 스스로 연구를 거듭하여 사람들을 치료한 끝에 그는 마침내 죽은 사람까지도 되살릴 정도의 의술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 그의 능력을 지하세계의 신인 하데스는 몹시 못마땅해 하고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가 자꾸만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려서 지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의 신 아르테미스가 자신이 사랑하였던 인간 오리온이 죽자 그를 데려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아스클레피오스는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하데스가 제우스에게 아스클레피오스가 이 세계의 질서를 자꾸만 어지럽힌다 하여 벌을 내리라고 하였고 결국 제우스는 번개를 내려 아스클레피오스의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옆에 있던 막 살아나게 된 오리온 또한 다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몹시 화가 난 아폴로는 차마 아버지인 제우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기에 제우스의 번개를 만들어낸 퀵클롭스들에게 복수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안 제우스는 퀵클롭스들을 부활시킨 뒤 아들을 잃은 아폴론을 달래주기 위해서 아스클레피오스를 별자리로 올려 아스클레피오스의 훌륭한 의술을 기를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뱀 주인 자리입니다. 뱀자리 이야기 뱀자리도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와 관련이 있는 별자리입니다. 뱀자리는 뱀 주인 자리처럼 여름철에 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의술의 신 이었던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는 오는 날까지도 의학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을 치료해주던 아스클레피오스는 어느 날 제우스의 번개를 맞아 죽게 된 한 사람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스클레피오스의 의술로도 그 사람은 살리기가 몹시 힘들어 보였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앞에 웬 뱀 한 마리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깜짝 놀라서 자신의 지팡이를 휘둘러 그 뱀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또 한 마리 뱀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입에 약초를 물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뱀도 죽이려던 아스클레피오스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지팡이를 멈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약초를 물고 온 뱀은 약초를 방금 죽은 그 뱀 입 위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리하니 죽었던 뱀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이것을 본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이 했던 대로 그 약초를 치료하던 사람의 입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자신에게 치료 방법을 알려준 뱀에게 고마움과 존경의 의미로 자신의 지팡이를 한 마리 뱀이 휘감는 형태로 만들어 자신의 상징으로 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뱀은 밤하늘의 별자리가 되었고 그것이 바로 뱀자리라고 합니다. 큰개자리 이야기 큰개자리는 겨울철 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이 별자리에는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시리우스 별이 있는 별자리로 유명합니다. 우리혼자리의 뒤에 작은 개와 함께 있는 자리로 큰개와 작은개가 사냥꾼인 오리온의 사냥개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옛날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리 달리는 라이라프스라는 큰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웬 굶주린 늑대가 나타나서 가축과 사람을 해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늑대가 어찌나 빠르고 날랜지 사냥꾼들은 쫓을 수가 없었고 기다렸다가 화살을 쏴도 쉽게 그 화살을 피해버렸습니다. 결국 방법을 찾던 사람들은 마침내 질풍처럼 빠른 라이라프스를 늑대가 나타나는 곳에 두었습니다. 라이라프스는 몇 달 동안 늑대를 쫓은 끝에 간신히 그 날랜 늑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라이라프스는 이 공로로 하늘의 별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둘고래자리 둘고래자리는 여름철 은하수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꼬리 달린 작은 마름모 모양의 별자리입니다. 돌고래자리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그리스의 어느 한 궁궐에는 그리스 제일의 하프 연주자인 아리온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리온은 어느 날 왕의 명령으로 시칠리아섬에서 열린 음악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당당히 우승을 하게 되었고 아리온의 음악에 감동한 시칠리아의 사람들은 그 음악에 대한 보답으로 그가 돌아갈 때 많은 보물을 주었습니다. 대회를 마친 아리온은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이 보물들을 싣고 돌아오던 중 보물을 탐낸 뱃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를 가판으로 끌고 가서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아리온은 선원들이 자신을 바다에 던지려고 하자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 번만 하프 연주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선원들은 유명한 음악가의 연주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애청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온은 하프를 연주하였는데 그의 애절하고 아름다운 하프 연주는 하늘에 있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모두 모여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윽고 연주를 마치고 아리온이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마침 뒤를 따르던 돌고래 한 마리가 그를 싣고 무사히 해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한편 아리온이 죽은 줄로만 알고 보물을 차지해 기뻐하며 돌아오던 뱃사람들은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모두 붙잡히게 됩니다. 왜 아리온이 배에 없느냐는 질문에 뱃사람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대다가 거짓말이 들통나버리고 결국 모두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아리온은 돌고래에 의해 기적적으로 구출된 추억을 기르기 위해서 청동으로 사람을 태운 돌고래 상 이라는 것을 한 사원에 세웠고 신들은 아리온을 구해준 그 돌고래의 공로를 인정하여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 영원히 빛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처녀자리 처녀자리는 봄철에 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이 처녀자리에 속한 별 중 스피카라는 별이 있는데 이 별이 아주 강한 은빛을 발산하는 예쁜 별이라고 합니다. 처녀자리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처녀자리가 정의의 여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우스신과 거인 타이탄족의 여신 테미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스트레아는 정의의 여신이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금의 시대라고 불리던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신들도 사람들과 어울려 지상에서 내려와 살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자 지상에 내려와 살던 신들은 지상을 버리고 하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여신이었던 아스트레아만은 인간을 믿고 지상에 살면서 인간들에게 정의롭게 살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은혜 시대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었고 동의의 시대가 되니 인간들은 온갖 악행을 일삼게 되었고 친구나 부모 형제들까지도 피를 흘리며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철의 시대가 되어 그러한 인간의 악행은 더욱더 심해졌고 결국 거듭되는 인간들의 악행을 보다 못한 아스트레아도 끝내 참지 못하고 하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빛나는 별이 되었는데 천여자리가 그 아스트레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올라갈 때는 자신이 들고 있었던 천칭을 하늘에 걸어 그것이 천칭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편 옛날에 별자리 그림의 천여자리는 보리 이삭을 든 여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신은 농작물의 수확을 책임지는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라고도 하고 또는 그의 딸 페르세포네라고도 합니다. 이들에 관한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페르세포네는 지하세계의 왕인 하데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하게 된 하데스는 결국 그녀를 납치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페르세포네는 지하세계에서 부족할 것 없는 생활을 하였지만 가끔씩 땅위 세상과 어머니를 생각할 때면 깊은 슬픔에 잠기곤 하였습니다. 한편 페르세포네가 지하세계로 납치된 후 딸을 잃은 데메테르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도지의 여신인 데메테르가 슬퍼하자 돼지는 황폐해졌고 사람과 동물들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우스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결국 신들의 왕인 제우스는 이를 방관할 수 없어 지하세계의 왕이자 자신의 형제인 하데스를 설득하게 됩니다. 결국 제우스의 도움으로 페르세포네는 1년의 반 동안만 지하세계에 있고 나머지 반은 지상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딸을 만나게 되는 때에는 데메테르의 슬픔이 가시게 되어 땅은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동쪽 하늘로 떠오르는 천여자리는 봄에 지하세계에서 올라오는 페르세폰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스에는 이카리오스라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카리오스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와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는 디오니소스에게 포도주 만드는 비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여행 중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대접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술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카리오스의 술이 워낙 맛있고 훌륭한 술이었기에 그들은 평소보다 더욱 취하게 되었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그들은 이카리오스가 자신들의 독살하고 자신들의 재물을 훔치려 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이카리오스를 해치게 됩니다. 다음날 이카리오스의 딸 에리곤에는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를 찾아 나섰는데 결국 아버지의 시신만을 찾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슬퍼하던 에리곤에는 결국 아버지의 무덤 옆에서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디오닉소스는 너무나 화가 나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역병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역병에 힘들어하던 그리스의 사람들은 재앙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신탁을 받게 됩니다. 신탁을 통해 이 사실들을 모두 알게 된 그리스 사람들은 이카리오스를 해친 사람들을 붙잡아서 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카리오스와 그의 딸 에리곤에를 기리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디오닉소스도 그리스 사람들의 정성을 보게 되었고 그 역병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디오닉소스는 그 뒤 이카리오스의 딸 에리곤에를 안타깝게 여겼고 그녀를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처녀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카리오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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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